뭔가 서로의 각자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입장 정리 마이크 좀 주면 옷장 정리가 아니라 다시 질투가 났었어 다른 남자와의 연애 상담을 해줄 때 잘 안 자길 바랬어 바로 밤 쫓아쫓었어 나도 너희처럼 나지 아닌 너의 밤을 갖기를 원했어 내가 걸을 때 네 손을 잡고 싶어서 너희 얘기할 때 네 입술에 닫고 싶어서 너 바보처럼 웃을 때 너무 예뻐서 부숴대는 너의 세계하고 싶었어 아마 겁이 나나봐 네가 떠나갈까봐 난 곁에서 곁에서 맴돌고만 있어 나도 알아! 네? 할 거 안 있어요? I feel tired, I look at you and take me down I feel like you and let me down clear, I look at you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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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up and you're up and I'll meet you and I look at you and I look at you 깜짝 놀래면 안 돼. 내가 래쉬가들 안 갖고 왔어. 내가 래쉬가들 안 갖고 왔어. 이러고 있을게. 응. 어? 오이고. 아.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